인지기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저체중이나 고혈압이면 치매 위험이 최대 4.7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388명의 대상으로 평균 3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결과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저체중인 경우 정상체중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또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4.7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약이 없는 만큼 치매 발병 이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